내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1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요. 물로 적셔서 빗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귀마귀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대상자의 어깨에 수건을 덮고 안경과 머리핑 등은 제거하고 손질한다. 3번 빗질은요. 매일하는 것이 좋아요. 또 5번 한 손은 모발을 잡고요. 다른 한쪽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모발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동변기 뭔지 아시죠? 의자에 앉는 거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4.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기보다는요. 호출배를 대상자 손 가까이에 주거나 배설이 끝나면 뭐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2번 이동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지 않쳐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인 자세가 돼요. 이동변기가 그렇게 막 무겁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3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었으면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또 4번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랑 같게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요? 누워있던 대상자 앉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히죠? 앉아있던 대상자 일으켰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히죠? 종전의 자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원래 자세로 눕히고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니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가니변기가 뭔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넣다 뺐다 요관 같은 거죠.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가니변기가 거의 플라스틱이거든요. 대수변이 묻기 때문에 소독을 열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1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이동변기가 아니잖아요. 가니변기는 넣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3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둔다. 방수포를 엉덩이 아래 깔아놓는 거죠. 또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해주면 힘이 안 젖이죠. 침대 머리를 올려줘서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면은요. 이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대상자가 꼼짝도 못해. 협조가 불가능해. 그러면은요.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가니변기 넣어주고 다시 똑바로 눕혀가지고 용변을 해결하는 거죠. 가니변기는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대어준다. 둥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가니변기를 대어준다. 이런 것들 알고 가세요.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이 안쪽에 이 대소변을 이렇게 감싸서 겉에는 깨끗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1번.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면요. 감기 걸리죠. 교환하고 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거나 탈취제를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욕청 생겨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신속하게 갈아줘야겠습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보고를 할 필요는 없죠. 문제가 있을 때만 보고합니다. 또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요.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기저귀는요. 최후의 보류예요.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기저귀를 바로 착용하면 안 되죠.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금했다고, 몇 번 실금했다고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기보다는 배뇨관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곱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이슬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꽃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요. 2번. 눈곱이 없는 깨끗한 쪽 먼저 닦고, 그리고 눈곱 있는 좀 지저분한 곳을 닦는 것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또 더러운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1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죠. 순서는요. 닦는 순서, 얼굴.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아시죠? 눈, 코, 볼, 그 다음에 입이에요. 이마 위로 올라가죠? 귀, 목 이렇게 순서로 닦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은요. 엄청 건조해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닦는다. 또 상처가 났을 때도 알코올로 닦는 거 아닙니다. 조직이 다 해져요. 코 닦을 때는요. 코 안까지 깨끗이 닦아줘야겠죠? 콧망울도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또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는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에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이렇게 지문이 변경돼서 유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다리는 말초에서 중앙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요.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팔은 손목 쪽에서 어깨 쪽으로 닦아야 되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것입니다.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닦는 거고요. 회음부는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아주고요. 배는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엉덩이는 어떻게 닦죠?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침상 목욕. 침대에서 목욕할 때는요.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손목에서 팔쪽으로 발목에서 이 허벅지 쪽으로 유방은 원을 그리고요. 복부도 시계 방향으로 얼굴은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이순으로 닦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 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는요. 우리 몸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변이 역류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 소변이 빠지는 관이 줄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꼬여 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지죠. 통증이 생기고 복부가 팽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안 그러면 분실되거든요. 의치를 빼고 자야겠죠. 왜?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6, 7시간 빼고 잡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으면 쪼그라들어요. 변형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 의치 뭘로 닦죠?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묻혀가지고 미온소로 닦습니다. 표백제에 담그면 변색되죠. 안 돼요. 의치 비싸거든요. 윗니를 끼울 때는요. 엄지, 검지 두 개를 쓰죠. 아랫니를 끼울 때는요. 손가락 하나 검지로만 눌러서 끼웁니다. 의치는요. 중요한 거 찬물에 담가라. 뜨거운 물은요. 쪼그라드니까 안 된다. 윗니부터 끼고 윗니부터 빼라.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빼서 잇몸 압박을 해소해라. 고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서 분실을 방지해라. 모양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해라.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귓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5. 침상에서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6.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양동이 안에 넣는다.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어요. 솜으로 귀를 막고요. 눈에는 수건을 올려 놓는 거예요. 2. 감긴 후에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요. 드라이기로 말려야지 감기 안 걸리겠죠. 3. 면봉으로 귀의 겉, 외이도 이거는 닦아도 되는데 귓속까지 닦으면 손상이 와서 안 된다는 거죠. 또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하게 놓는 것입니다. 4. 어깨가 아니고 머리를 감겨야 되니까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와야 된다라는 거. 5.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6. 방스포 위에 수건을 놓아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7.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8. 손가락으로 마사지해요. 손톱으로 마사지해요. 9.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죠. 따뜻한 물로 헹궈줘야 돼요.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